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출발증시화당입니다. 오늘 하천봉 대표 모시고 이슈와 그리고 시장 출발사항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는 첨생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 28일이니까 이번 주 후반이면 첨생법이라는 게 시행이 된다고 하고 어제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뭔지부터 일단 좀 확인해봤으면 해요. 네 오늘 근데 하필 또 화면 화질이 조금 좋지 않군요. 아 그런가요?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잘 나오네요. 네 첨생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그걸 줄여서 첨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짜부터 말씀드리면 28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고요. 이게 조금 역사를 보면 2년 전에 이제 국회에 발의됐다가 계류됐고 작년 3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8월 2일이라 1년이 지난 당장 이달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고요. 첨생법을 이제 글자를 줄였으니까 주 길게 보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기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갑자기 법이 들어오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 좀 요약만 좀 적어드리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법적 기준을 마련한 거고 재생의료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인체 피부를 재생한다든지 인체 구조를 재생하거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인체 세포를 이용하는 의료를 말하죠. 주기세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이런 게 보통 이제 첨생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왜 이게 필요했냐면 기존의 우리나라 법안들이 보면 약사법이라든지 생명윤리법 보통 이제 주기세포 예전에 환교수 관련 이슈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명윤리법 그리고 혈액관리법 이렇게 또 약간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를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이론화하자는 게 큰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재생의료 관련해서 임상윤리법 활성화 및 다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첨생법의 주요 내용들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도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돼서 이달 한 모레죠. 금요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첨생법이 시행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법안의 내용들. 법안 내용들. 네. 그런데 이게 법안이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식약처 자료 컬처 화면이 조금 작게 나갈 텐데요. 네. 그래서 첨단 재생의료범위 제2조 1호를 보면 갑자기 그건 너무 어려운 시간이 됐네요. 네.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체제 섬단 바위용학체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이제 주기세폐로 대변되는 세포치료제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허가가 국내가 한 16개 분목이 있고요. 국외가 31개 분목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이제 딱 이거 세포치료제 하면 떠오르는 개협이 바로 카트스텐 같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사실 아직은 작년 기준으로 허가 제품이 국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9개 정도 분목이 있다고 합니다. 노바틱 글로벌 해선 노바틱 같은 경우가 카트 제품을 이용해서 킴베리아라는 게 좀 속해 있고 유전자 치료제는 아직 국내 많은 제약파이어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허가된 건 없습니다 조직공학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기준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고요 이거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가지고 결합병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직을 제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 설명드리면 좀 그럴 것 같고 네 가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체제, 첨단 바이오융합체제에서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아직까지 작년 기준으로 허가된 제품은 제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달 28일에 시행이 되는데 시행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요 변화를 보면 이게 약간 긍정적인 걸 좀 긍정적이고 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의약계와 또 자본이 많았던 세트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의 자료를 좀 많이 참조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변화는 이제 보통 첨단 의약품의 원료 체지부터 체치부터 투약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좀 강화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줄기세포라든지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윤리식의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안전관리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가 이 첨생법에 들어가는 이 약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기존 약보다는 몸에 좀 오래 남아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약 같은 경우는 투약을 하고 나면 일정 부분 다 흡수를 하고 없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전자 실효제 같은 경우는 무려 몸속에 15년 정도가 남아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종장기 이종장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부 복부에 들어가는 장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게 한 30년 그리고 성체 줄기세포라든지 세포치료제 5년 그러니까 기존 의약품보다 이 첨생법에서 제공되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체에 남아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그걸 해서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 변화를 살펴보면 일단은 이게 이제 아마 일부 많은 개별주들의 걱정량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뭐냐면 그때까지 대체 치료제가 없는 예를 들어서 희귀함들 아니면 희귀질환, 감염법에 대해서 족증 패스트트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이 지정되게 되면 아무래도 보통 이제 국내만인 아까 허가가 없다고 했으니까 일부 이제 관련 희귀질환 관련주라든지 새로운 인상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주가를 떠나서 신속출이 대상으로 치전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사라든지 어떤 심사, 조건보호가 등에서 혜택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러한 첨생법을 만들어서 도입함으로써 안전관리라든지 기타 패스트트랙 쪽으로 원활한 처리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말씀드리는 첨생법의 기호 골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몇 가지 키워드 얘기를 하셨어요 줄기세포도 있었고 앞서 이종장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이게 실제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련된 기업들을 좀 확인해봤으면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 꼽을 수 있을까요? 어제 월요일부터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사실 첨생법 관련 기업은 많이 좀 시장이 나와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좀 출력을 할 겁니다 너무 또 우후죽순 많아서 출력을 보니까 가장 네 가지 골재를 좀 보죠 역시나 줄기세포, 면육세포, 체세포, 이동장기로 들어가는데 가장 테마군이 많은 액체가 줄기세포입니다 우리가 보통 줄기세포 관련 기업을 보게 되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SCM 생명과 그리고 줄기세포 할 때 빠지면 서러운 기업이 바로 차바이오텍, 안트로젠이죠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안트로젠, 메디포스트, 아까 말씀드린 게 제레일 쪽입니다 메디포스트, 파미스테리, 코아스템, 강스텐바이오 그러면 줄기세포 쪽은 거의 대부분이 줄기세포 관련 조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줄기세포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육세포는 아직 보면 이게 완전히 인상, 삼상관계 당연히 없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큽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줄기세포 밑에 있는 면육세포, 체세포, 이종장기 관련주들은 좀 변동성이 유의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육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녹십자는 빠지지 않습니다 녹십자, 셀, 유틀렉스,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임이 좋았던 셀리드, 엔케맥스 이런 게 엔케맥스는 보통 보면 우리가 엔케뷰티라고 아마 개그맨입니까 신동엽 씨가 TV 광고한 게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엔케맥스입니다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세포 쪽은 LNG바이오, 바이오솔루션 그리고 이종장기는 사실 아까 제가 30년 이야기 드렸는데 보통 시장에서는 엔젼 플러스 제넨바이오 이런 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종장기 관련주들이 절대 주가가 조금 작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계속적으로 몇 번 반복을 드렸는데 기왕이면 체세포 위정장기는 조금 갈 길이 한참 멀고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허가가 난 쪽은 출세포가 많으니까 다른 줄기세포 쪽도 집중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첨생법 내용을 보니까 배아줄기는 안 되고 성체줄기만 되는 거예요? 네, 성체줄기 세포 쪽입니다 일정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게 공부 또 해야 돼요 배아줄기 세포, 성체줄기 세포 해가지고 어떤 것이 또 크게 돈이 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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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아 뭐야 기다려줘 왜 아 대단할 회ை